아아 아두셋 아두셋 안녕하십니까 삼아엘엘입니다. 2018 전시춘자 핵심 체크노동법 제16개정판 제2편 개별근로관계법 제1장 총칙 제4절 사용자의 정의 40페이지입니다. 삼아엘엘TV 출첵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을 추천합니다. 122챕터 사용자의 정의 제2조 정의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1번의 의의 1번의 취지 방과 2번 근로계와 관계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에 정한 최저근로 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방과 2번은 사용자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신목명 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신법상의 여러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 3번의 사용자 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논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 개념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논무에 관한 지위의 감독권 내지 지위권의 규성 여부가 그 핵심형 요소이다. 2번의 집단적 노사근법상의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임자로서의 사용자에 관하여 노트법 제2조 이후의 사용자 및 노동과 교환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자 및 부당노동 행위의 수교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러한 의사의 차이 때문에 개별적 근로원기법상의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근법상의 사용자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네모 2번의 사용자의 범이 보였습니다. 1번의 사업주는 경영주체로서 방갈 1번 기업주 예를 들어서 주주와 다른 개념으로 회사의 경영주체를 말한다. 방갈 1번의 개인기업에 있어서 개인,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자체를 말한다. 2번의 사업경영 담당자 방갈 1번의 사업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방갈 1번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영회사 및 합처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연예사의 이사 및 지배딩에 속한다. 3번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방갈 1번의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방갈 1번의 명칭이 안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판단해야 한다. 41페이지 3번의 사용자 개념의 유동성 1번의 안녕하십니까 사마일을입니다. 41페이지 3번의 사용자 개념의 유동성 1번의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중복성, 중첩성 중간관리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규제를 받는 동시에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 데일을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고 한다. 2번의 사용자 개념 확대 방갈 1번의 도급 개념의 제외보상 동그람 1번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위해지는 경우에 제외보상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동그람 2번의 건설업에 대해 상재보험을 적용할 때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위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다. 반가로 2번에 도급사업의 인지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위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규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의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준다. 3번에 사용자 개념의 축소 반가로 2번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법제 38조에 의해 규정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책임재산의 법인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법제 22조에 의해 관계의 사용자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사업의 사업주만을 의미한다. 반가로 2번의 임금지급의무 법제 36조 간품청산과 제43조 임금지급의 원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 원칙에 의해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법제 2조 이후의 사용자 중에서 사업주와 사업경영 담당자만 의미한다. 4번의 구체적 사례 1번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로서 대부분 관례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는 동그라믄 1번의 광업원장, 2번의 학교교장, 3번의 법원원장, 4번의 타인의 차량에 지입된 우수회사고요. 4번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례는 반가로 2번의 회사 경영에 참여 없이 무보수로 대표이사의 보좌에 역을 한 부사장은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반가로 2번의 이사 겸 현장소장으로 재직할수나 공사감독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사장의 친정인 값이 실질적 권한 행사,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반가로 3번의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는 전무의사는 임금 부시급에 대하여 공기법상에 죄책을 질 수 없다. 네, 사용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근로계약의 체결 당시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금기법 준수 의미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사업경영 담당자를 함은 사업경영 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유행을 받고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대대하는 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3번에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실질적 경영자라고 해도 근로계약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게 X인 이유가 형식적으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직은 사위바였으나 실질적으로 회사원으로서의 회사를 직접 경영했다면 금기법 제2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4번 도급계약 이용시급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배정석 관계가 예정되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인 사이의 사용자가 된다. 5번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한다는 데는 근로계약법상의 사용자이다. X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이익대표자는 근로계약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6번 근로계약법상의 근로자는 동시에 사용자의 지혜를 가질 수 없다. X 왜 그러냐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를 위하여 행위한 자는 근로자의 동시에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도를 좀 냈는데요. 사용자 정의 이렇게 파악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 권을 두고 다음 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을 으 으 으 으 으